이 문제도 너무 잘 나오는데, 직사각형 직육면체를 채우기. 직사각형 직육면체를 채우기 보다도 직육면체에 정육면체 채우기 라는게 더 바른 제목 같아.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이 오른쪽에 있거든. 가로 72, 세로 90, 높이 108. 부피 개념이기 때문에 밑면 72 곱하기 90에다가 높이 108을 하면 부피가 되겠지. 여기에 뭐를 하냐면, 정육면체를 채워 넣었는데 가능한 큰 이 말은 최대 라는 말이고, 나눠서 넣어야 될 거잖아. 나눠서 빈틈없이 채우려고 하면, 나눠서 넣으니까 공략수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장을 통해서 최대 공략수 문제라는 걸 안 상태에서 질문에 이렇게 나와있네. 채우려는 직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라 이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으니까, 지금 우리 직육면체 72, 90, 108을, 108의 최대 공략수를 찾아와야 돼. 그럼 여기서 봐봐. 72, 90, 108은 처음에 공략수가 2가 있으니까, 2로 나누면, 36, 45, 54.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2, 15, 18. 욕 아니야, 욕.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4, 5, 6. 더 이상 안되지. 안되면, 2, 3, 3을 곱한 결과가 최대 공략수가 되고, 18이네요. 오우, 3, 6, 18. 18이니까, 이 18이 모서리의 길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가 18이야. 응, 18. 뭐이, 18.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필요한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가로, 18, 세로, 18, 높이, 18. 온통, 18이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71을 18로 나누면, 4. 즉, 가로에는, 4개의, 4개가 들어간단 말이고, 세로, 세로, 90 나누기 18 하면, 5. 그러면, 세로는 5개 또 들어가고, 높이 108 나누기 18 하면, 6으로서, 6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육면체의 개수는, 4, 4개, 5, 5개 곱하기 해서, 또, 6개, 6을 곱하면, 그 안에, 정육면체 안에 정육면체를 넣을 수 있는 개수거든. 그럼, 4 곱하기 5 곱하기 6 하면, 얼마야? 4 곱하기 5 곱하기 6 하면, 120개가 나온다. 120개가. 응?